5단계 야 제일 우심스러운새나 우리 동훈이 나갈거야 오케이 그럼 광수 나가자 네 광수 나가 우리 좀 해 왼두 왼쪽 썼어 나야? 서둘러야 나가 빨리 나가 와! 빨리! 빨리! 하! 이발! 第二 ança 次 准 선 선 선 선 저 여기 안쪽으로 봐라. 야. Keyboard. 야. 야. 자 이거. 야. 야. 나 뭐 하세요? 뭐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. 방주야 안녕. 어차피 만날게 될거야. 방주야 잘가. 안녕. 형 오늘 끝은 아니죠. 진짜 이렇게 생각 많이 해봐, 정신을 잘해봐. 나 진짜 아니에요, 선생님. 나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오빠가 의심을 안 보는 거야. 오빠를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? 형들이. 오빠랑 얘기 좀 해보자. 오빠 진짜 지금 되게 진심이야. 왜? 왜 오빠를 못 믿는 걸까? 이유가 뭘까? 배신해서. 아, 배신해서? 이유가 이유는 그게 뭐야? 좋아, 이방 이렇게 된 거 뼛속까지 배신해주고 있어.